너무 이쁜 영상을 담아보겠어요 베베는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이 새끼 이름을 했나 봤겠어요 아이고 이뻐 베베 얼굴 좀 보여 봐 잘생긴 베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왜 안 들어올 거야? 들어올 거야? 아이고 이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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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아직 몸을 힘을 치는구만 베베야 베베야 오늘 또 밤에 안 들어올라 그러고 뭐 강제 소환하는 수가 있어 어? 빨리 와 자샤 이리 다 온대 그냥 칠릴리 발라내지는 거야? 아이고 이리와 아이고 이리와 아이고 이리와 너무 이뻐 손등 손등 아이고 이리와 콕토방콕 따올 줄도 모르고 고양이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집살 제일 좋아하고 콕콩어 누나를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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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business 베베 베베 부족 겉성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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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